나 갈 때도 없어 나 갈 때도 없어 그런데 나보다 많이 많은 누나도 나도 못 받아 니가 우리 갖고 갈 니가 대장되고 우리가 가지고 한참 몇 더 했는지도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어디가 못 먹어 못한 거 따라와 대장도 좋았어요 그리고 걸어서 온게 영성이었다니까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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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세워 그 다음날 어른부리한테 다리 밑에 가서 그 분의 은혜로 그 분의 은혜로 그 분의 은혜로